정독 도서관 앞에서 열린 송영공원까지 걸어가 볼까요? 감고단 길로 걸어가는 가구 있어요 베스킨 라벤스 아이스크림 매장이 한옥으로 꾸며져 있네요 중간 골목길도 구경하시고요 위 아영이라는 벽화가 인상적이네요 고풍스러운 감고단길 너무 멋지네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며 걸어가 볼게요 고풍스러운 감고단길 너무 멋져요 고풍스러운 감고단길 너무 멋져요 고풍스러운 감고단길 고풍스러운 감고단길 함께 꼭 걸어보시길 바랄게요 열린 송영공원이 보이네요 라우트 정보 올려드리고 구독 눌러주세요